미량가의 주동자의 신상이 최근 밝혀지며 연이틀 각종 언론에서도 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드라마 시그널 및 영화 항공주의 모티브가 되어 방송 및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해당 남성은 1년 전에 팩종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밥 없는 국밥집이라는 영상에서 해당 박모씨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해당 음식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모씨가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당시 영상에는 해당 음식점이 불친절했다는 내용의 댓글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 직원임에도 다른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나왔지만 주동자인 박모씨만 모자이크 처리 되어 나왔다는 점에서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신상이 밝혀진 후 해당 식당 인스타그램 계정에 찾아가 박모씨를 왜 채용했냐는 등의 문의 등도 이뤄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백종원의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신상 공개 영상이 공개되자 박모씨 계정 등은 현재 삭제된 상황인데요. 삭제 전 박모씨가 게시해놓았던 게시물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글이 있었는데요. 현재 그는 결혼하여 딸이 있는데요. 게시물에는 딸에게 행여나 내 딸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없애줄게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게라는 말이 있어 정말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신상 등이 여러 곳에 퍼지며 각종 관공서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넣어졌고 박모씨가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는데요. 해당 식당은 불법 건축물, 위생점검, 안전진단 문제 등이 있다고 네티즌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관할 군청에서도 해당 음식점에 대한 건축물 관련 민원이 폭주해 처리 중이라고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해당 식당은 2024년 6월 3일자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며 추후 재오픈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먼 길 오신 손님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재인사드리겠다는 공지 내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지인이라는 한 네티즌은 이번 일에 대해 상세히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중 당시 가해자들은 대부분은 개명했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역시 해당 주동자인 박진영은 2023년 7월 10일 팍파로 개명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가해자들은 아직도 모임 등을 하며 만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잘못한 것들은 알고 과거를 씻으려 이름까지 바꿔가며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본인 딸만 귀하나요? 본인이 한 짓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죄입니다.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말이죠. 해당 주동자의 신상이 밝혀지자 사과와 반성이라는 말 대신 이를 밝혀낸 나락포관소의 영상을 개인정보 위반으로 신고했는데요. 이에 나락포관소는 당시 가해자라며 자백하고 메일 보내던 분들이 당신에 대해서도 제보했다며 사과를 바랐던 내가 바보냐며 영상은 내려가지 않는다며 내가 괜한 걸 바랬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에 대해 옹호한 경찰관도 개명하였고 이후 승진까지 하며 현직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시 한 네티즌과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한공주 영화 포스터를 보내며 이 영화도 꼭 좀 보거라고 말하자 그는 세상 어딜 찾아봐도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하였고 이에 네티즌은 글쎄다라고 탑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사실 말이야 정확한 사실 네가 국가기관을 해킹하던 뭐라던 한번 찾아보라며 절대로 못 찾을 거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자 네티즌은 사실이 없다고 쳐도 네가 이렇게 구구절절 필사적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자 내가 거기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힘내라 하였는데요. 이에 네티즌은 자아분열인가 힘낼 건 내가 아니라 지금의 너야라고 하자 그는 너의 XX에 봤구나 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으로 사회생활하긴 힘들 거야 라고 하자 나는 안해봤어 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이런 놈은 끝까지 반성 따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청도 국밥 안 파는 국밥집 앞 시위해정입니다.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딸 둘인 평범한 아재라고 말하며 똥인지 된장인지 천지 모르고 성업하는 꼴 못 보겠다며 부디네가 가기 전까지 관계부석 건축물 허가 확인 및 자체 영업정지 안될 시 6월 5일부터 4일간 스피커 스타렉스 차 빌려서 입구 청도군청 건설가에서 진상규명 시위해정이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청도 군민들 및 시장 상인들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네티즌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한 인증샷을 올리며 딸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하십시오. 밀양강엑스 가해자 박모씨라고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일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들은 발도 못 펴는 곳에서 쥐쥐쥐쥐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